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한쪽 방향으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울의 봄이라는 그런 영화의 한 1천만 명 이상이 보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겁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제 서울의 봄을 1천만 명 이상이 봤다 이렇게 하면 대단한 일이다 이렇게 하겠는 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또 다른 면으로 이게 사회가 참 위험한 사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언론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언론의 중진 인사들이 대개 지금 50대 이렇게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쏠리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항상 함께 해 주셔서 실시간 방송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혀 찾아주지 않으면 그럼 방송하기가 좀 힘들죠. 이왕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함께 좋아요도 한 번 누르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정치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 다음 세대를 좀 더 생각한다. 그게 1차적인 그런 목표가 되고 다음은 지금 세대를 생각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뚜렷한 그런 어떤 조건만 명확하게 정리하게 되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개인이 진로선택이나 투자결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나 한 집안의 가장이 아이들의 장례나 또 집안의 대소사와 관련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만 그 의사결정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다를 뿐이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앞날을 좀 더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왜 필요한 거 아니까 사람은 생긴 것 자체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나 자기 이익을 우선 앞세우는 그런 부분만 여러분 좀 본능적인 그런 욕구나 이런 부분을 탈피해 가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뭐가 그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금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은 그냥 공작이 된 겁니다 정치공작 조작공작 이런 공작이 돼버린 겁니다 국민을 쏘기고 선동하고 사기를 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삶에 얼마나 여러분들 그림자를 드리우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면 정치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뜬금없이 드리는 것은 방송 준비하면서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 여름 페이스북을 방문했더만은 맨 상단에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제 돌이 지나서 이제 할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이렇게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거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방송을 정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당신들이 다음 세대를 좀만 생각하게 되면은 의사결정의 기준이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명료할 텐데 자기 이익만 이렇게 앞세우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아이들 세대만 생각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연금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이들만 생각하게 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노동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자고 우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육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이 아이들 생각만 하게 되면은 교육계획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제도를 어떻게 고칠 거냐 부정선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정치인들의 역할이나 임무 임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은 이 홍준표 시장이 안고 있는 손자의 여러분들 그 손자 세대만 생각하게 되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들 명쾌하게 여러분들 정리정동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세상에 나서 사는 것이 성수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인간관이나 인생관에 따르면은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그냥 안개 같은 거지 않습니까 여기 머무는 것이 그냥 낙은의 삶이거든요 잠시 머물다가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90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도 부모스라에서 교육받던 것을 다 제외하게 되면은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참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자식 세대를 넘어가지고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면은 손자 손녀가 여러분 생기게 되면은 생각하는 그런 게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장의 사진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질문을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 잘해야 되는 거죠 구한말의 위정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렇게 80년 100년이 흘렀어도 지금 북한 동포들이 또 다른 왕조인 김씨 왕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오늘 내친 김에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불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들지 않는 백성들은 그냥 아무런 뭡니까 다음에 압제하에서 시달리더라도 불평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여기 사이몬 시네크라는 분이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했네요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이란 것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이 아이들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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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가 관한 것이다 너무 명언이네요 앞에 이런 부연설명을 좀 붙이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가의 리더십은 다가오는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가오는 세대에 관한 것이다 너무나 명쾌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유산은 미래의 결실을 가져오는 씨앗이다 60년대 70년대 그 선대들이 여러분들 현명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생활수준을 누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명해야 다음에 40년 50년의 후세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들 결실을 맺으려면 앞시대가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과실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경계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 치료해야 될 대가이다 정치인들을 의심하고 정치인들의 권력 여름 남용을 경계하고 선거 공정성 침해를 뭡니까 끊임없이 감시하고 이런 노력들이 게으리하게 되면 그러면 자유를 잃는 거죠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자유라는 것이 없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비례대표를 다 합치게 되면 비례대표가 47석 지역구가 253석입니다 253석 가운데 재검표 소송 건수가 206석입니다 그러니까 253개의 지역구 가운데 후보들 가운데 81.4%가 여러분들 재검표를 신청한 겁니다 선거 무효 소송을 그중에 완료된 것이 인천 연수월 경남 양산을 영등포울 경기 오산 경기 파주 다수 군대인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6개월 안에 이런 맞춰야 될 그런 재판을 3년 이렇게 끌어가 여러분들 다 뭉갠 겁니다 재검표 미완료 건수가 201건입니다 다 덮은 겁니다 이래가 나라 안 망하겠습니까 이래가 여러분 나라가 성하겠습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도고 대한민국의 수준이고 대한민국의 양심의 여러분들 지금 수준인 겁니다 정말 참담한 겁니다 누가 되고 안 되고란 떠나러 가지고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익은 겁니다 253개의 지역구 가운데 206개의 여러분들 재검표 소송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외부 압력을 때문에 이런 재검표를 포기한 몇 건을 재배하고는 201건이 여러분들 투표함 한 번 까지 않고 다 묻은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인 겁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은 경제 여러분들 국력 수준이 13이고 빛이 여러분들 1등이고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민주주의 수준치는 완전히 시궁창 수준인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부끄러운 겁니까 81.4%의 서울시 전직 공무원 출신 분이 여러분들 최중구님이 작성해서 올린 글을 제가 인용한 겁니다 선거를 믿지 못하고 재검표 소송을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2위 국가 이게 나라냐 정치가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닙니다 공직에 들어간다는 것은 최소한 선공후사 공을 앞세우고 사를 여러분들 낮추는 것에 출발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홍준표 시장이 손주 안고 여러분들 망감이 교체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면 정치라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의사결정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선거를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돈을 떼먹고 동봉투를 돌리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죠 오늘 제가 뭐 이렇게 의도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우연히 홍준표 시장에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런 손주를 안고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데 아이들 생각만 하면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보니까 생각하는 기준이나 자기 삶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많이 이렇게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세대가 그냥 뭡니까 그냥 썩어가지고 여러분들 자양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썼던 원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헌신과 집중과 최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이 얼렁뚱땅으로 될 수가 없다 목숨을 걸듯이 해도 어려운 일이 정직하게 돈을 버는 일이다 정치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마치 화수본처럼 여겨 몇 조 정도는 우습게 여기니 나중에 그 많든 돈이 사라지고 손가락을 빨점이 되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다 오래전에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짧은 단상인